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손 한번 오바춤에 있다가 오바춤에 있다가 오바춤에 있다가 오바 오바춤에 오바춤 갓 ocar춤 오바춤 다리 오바춤 다리 오바춤 다리 사라지 다리 다리 날씨 좋고 근데 그것도 없네 결제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완전 이놈 그래 이거 솔로차 이게 오솔로 아기 잘 탄다 안녕 아가 안녕 안녕 손 흔들 여기까지는 없나봐 숨은 말찾기 숨은 말찾기 숨은 말찾기 숨은 말찾기 좀 있겠다 저게 그럼 가파도네 저기 저 있네 마라도 보여? 보이지? 가파도 숨어있는 말찾기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이 저거네 산방산 오리철로 가고 어차피 저희가 산방산이 나들목 통갈티구이 아 직접 발라도 엄청 달아 반찬으로 전복 아 아 아 사이님 사이다 하나만 줘 잘 먹었습니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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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 아 뭔가 이상하게 됐어 똑같다 똑같아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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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김치찌개 공식은 마지막으로 예전까지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일찍을 한다고 마사지사 사전에 공식을 한다고 먹으면 좋겠다 응 맞지? 이 먹을 수 있는 만홍 치킨과 광어, 우럭, 참동 참동 아 안녕~~ 안녕하세요~~ 감사합니다 주인공 쿱밥집에서 파김치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이게 폭포가 3개 있거든? 응 아까 왕국에 열면은 한 시간 정도 걸릴지 사진 찍고 왔네 응 폭포에서 우리가 처음 찍어야 된다고 그렇지 덩키덩크 위에? 덩키덩크 이 폭포로 이거 먹겠나? 이거는 먹는 게 안 먹겠나? 오오오오 오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백상님 이거 인도 바이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바이네 어허허허허 신기한 사람은 못했다고 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? 뭐야 바퀴 어? 바퀴 아 파워 가위 파워 오 오 와 진짜 이쁜데 이거 먼저 와 어 선폭 좌우 포스가 진짜 막 쉬운 건 아니네 삼폭포가 제일 그래 1, 2까지는 안 가네 근데 3이 3, 4, 4 찍고 있나?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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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 입장꺼 잘 잊어? 잘 잊어 좀 이쁜게 드실까? 응 진짜 드디어 먹을래 나 지금 떨고 있네 이게 반말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아 진짜 음식 좀 잘할 것 같아 반대만큼 고생 받으러 왔다 지금 응 에이 에이 좋아요 어떻게 찍을지 몰라 우와 미쳤다 우와 좋나? 너무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와이 성산 호지 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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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지 멤버들한테 바로 총을 제주도 얘기 떠들고 있겠네 하하하하 진짜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만족해 지금 좋은 곳도 더 많겠지만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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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Ouais 하 뭐야 뭐야 아 와아 와 진짜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숙소입니다 안녕 워 우리 숙소좀 우리 surroundings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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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